알로는 루가 좋아요 루도 알로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알로앤루언니에요 다가오는 명절 오랜만에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매일 입는 캐주얼룩보다는 살짝 차려입은 듯한 깔끔한 룩이 어울리겠죠? 우리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명절 패션 한번 볼까요? 짜잔! 비카라 레이스가 포인트인 사랑스러운 체크 원피스와 레드 컬러의 니트 가디건 거기에 리본 헤어밴드까지 함께 연출하면 아주 사랑스러운 룩이 연출되겠는데요 다음은 가을 분위기가 무신나는 체크 셔츠와 베이지 색상의 팬츠를 매치한 룩이에요 체크 셔츠는 라운드넥이라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멋있겠죠? 명절 연휴에 차나 비행기를 오래 탈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패션 어브라운 원피스나 상하복을 입으면 장거리 이동도 한결 더 편안하고 즐거워지겠는데요 캐릭터 패턴이 기어온 오버핏의 상하복으로 스펀성이 좋아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해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옐로우는 너무 화사하고 귀엽고 그레이는 너무 멋있죠? 짠! 다이마루 소재의 나비 프린트 원피스인데요 허리 장식이 너무 고급스럽고 착용감이 좋아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편하게 입기 너무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전국 알로앤루 매장과 제로투세븐 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사랑스럽고 멋진 알로앤루 친구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다음 영상 Prime